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전드 한 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레전드를 매번 갱신하고 계신 우리 SK증권 이효석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효석 팀장님, 얼마 전에 제가 클럽하우스를 제가 가입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가입해서 쭉 보다 보니까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그때 아마 건설 쪽 하시는 김혈매 연구원과 함께 아마 방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두 분 정도가 더 계시고 한 5, 60분 정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당 가는 택시? 아, 그렇죠. 안에서 아마 방송하셨죠. 검식 시간에. 네, 네,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요즘 그렇게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새로운 시도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따가도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그렇습니까? 클럽하우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매크로 관점에서 그런 의미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한테 주신 제목은 대결 구도로 본 금융시장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도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쪽 대척점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고민을 함께 저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실 그 디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시장을 좋게 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용진 씨께서 저한테 질문을 마지막에 주셨던 게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기회라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고 지금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아,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지금 되게 많고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저도 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또 재밌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일어서시는군요. 네, 저 한번 또. 네, 일어서십니다. 네, 네. 자, 우리 이효석 팀장님의 빛의 강의 한번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도 주식을 팔자고 안 하고 계속 사자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그 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줬던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해주신, 제공해주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그분이 써머스라는 분이에요. 아유, 많이 더우신 분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써머스. 렐리 써머스. 렐리 써머스. 아시죠? 네. 이분이 옛날에 원래는 옐런 의장이 될 때 이분이 또 한번 후보에 올랐다가 좀 낙마하신 경험도 있고. 의장 후보까지 갔습니까? 네. 하버드대학교에서 지금 교수하고 계시죠. 네.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랑샤르라는 분이 있거든요. 블랑샤르. 블랑샤르. 뭐든지 국정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이론적 배경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돈을 많이 풀어라 지금. 아니면 코로나 전부터 돈을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시장을 계속 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써머스 블랑샤르 이렇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제가 그 기획 시간이 되시면. 이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네. 지금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신데.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그림이 있어요. 그 이상하게 그 노란색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게 뭔가 낙서해놓은 것 같은 그림인데. 네. 자 보시면 이게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아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장난친 것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흩날린 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금리에 대한 기르치인 거죠. 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냥 옆으로 간다고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막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미칠 듯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대도 하고 이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요. 2009년에도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준에.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요? 지금 21년 그냥 저 수평으로 그냥 안 올라갈 거로 기대하네요. 지금. 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눕죠.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눕다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2009년에 저금리하고 지금의 저금리가 완전 다른 저금리라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똑같이 0%인데 0.25%인데 뭐가 다르냐. 이때는 금리가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저금리였다면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저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 요즘에 인플레도 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딱 던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서머스랑 블랑샤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코로나 전에는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시장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올해 2월 달에 이 두 사람이 지금 말을 싹 바꿨습니다. 무슨 말을 바꿨는지. 2월 달에 바꿨어요? 네. 2월 5일 날 바꿨고 2월 10일 날 또 바꿨어요. 이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뭐냐면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한번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어쩌면 금융위기 때요. 금융위기 때 실제로는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 못한 거죠. 이만큼. 대체로 잠재성장률 위로는 잘 못 갑니까? 위로는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성장률. 실제성장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GDP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GDP 갭 아니면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말도 어렵고. 다른 표현으로는 메롱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메롱이요? 아 네. 그러네요. 여기 메롱. 혓바닥이요. 역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GDP 갭. 독창적이고. GDP 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2000년이 있고요. 2021년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현대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차가 차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700만 대 있습니다. 700만 대. 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판매를 못했죠. 그래서 500만 대만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얼마가 남죠? 700만 대 살 수 있는데 500만 대니까. 200. 재고가 200만 대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차도 잘 나오고 예쁘게 나오고 그래서 700만 대 캐파는 그대로 있는데 750만 대나 팔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이 질문인 거예요.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 캐파가 잠재성장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매된 게 뭐냐면 실제 판매된 거니까. 실제 성장률의 개념이고. 재고는 뭐냐면 이 면적인 거죠. GDP 갭. 이 면적. 그러면 이게 750만 대가 되면 우와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200만 대라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150만 대로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서머스랑 블란차르가 막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 이렇게 어려운 학자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어요. 2017년, 2018년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와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750만 대당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자. 긴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이게 지금 다 없어져야지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야. 그렇겠죠.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풀어야 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꿨냐. 이 두 분이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걱정되는데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이요? 2월 달에? 2월 달에. 왜 그랬는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 면적이 더 커졌어요. 훨씬 더 깊어졌고. 그런데 이제 블랑샤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대략 많아봐야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바이든 정부 내고 나서 1조 달러 푼다고 했지. 0.9조. 그다음에 1.9조 또 한다고 그러지. 3조 또 한다고. 더해봐봐. 이거 다 채워지잖아. 인플레이션 온다니까 이러니까. 이거 다 채워져가지고. 돈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서머스 이분이? 블랑샤르가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계산하신 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플레가 오는 건가? 그럼 인플레가 와가지고 연준이 이거 생각을 바꿔서 금리를 아까 말한 대로 누워있었는데 이거를 올리면 어떡하지? 그럼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서머스 선생님하고 블랑샤르 선생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머스 틀렸다. 블랑샤르도 아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소신껏. 이효석 정답. 그 다음 페이지를 그 그림으로 보시면 레리 서머스랑 올리비아 블랑샤르의 얼굴이 나와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왼쪽에 있는 분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신 분이 서머스. 고민이 많으신 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올리비아 블랑샤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 제가 좋아하는 파월 형이 아니래요. 저도 아니라고 하지만 파월 형이 아니래요. 파월 형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 왜 아니라고 파월 형도 얘기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결 구도는 이거예요. 서머스 블랑샤르 곱대 파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월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비유를 드려서 옐런하고 옐런이 엄마, 파월이 아빠 이런 비유를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옐런하고 파월하고 옐런이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는 지금 경기 부양이라는 나라에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갈 거냐면 긴축이라는 나라로 갈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긴축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두 명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고용이랑? 인플레랑 고용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런데 인플레는 첫째인데 힘이 넘쳐서 막 뛰어가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빨리 와. 빨리 가자 긴축으로 얼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용이라는 애는 둘째인데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깨져서. 아 이게 옐런이 지금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저기 가서 막 오라고 그러는데. 둘째 챙겨야지. 둘째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버블이라는 애가 있어요. 버블. 어 버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FMC 회의 때 파월 의장한테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겁니다. 게임스톱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완전 버블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러는 거죠. 파월한테. 파월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알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라는 애. 그러니까 공식용어로는 이제 금융안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연준이 데리고 가야 되는 이 두 자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인 거죠.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길 가다가 긴축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 버블이 옆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애예요. 모르는 애야. 처음 봤어. 그럼 모르는 애지만 울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들지만. 개까지 이렇게 데려가기는 좀 어렵다. 당장 이제 고용이 얼마나 아픈데. 그럼요. 지금 고용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용을 이제 다리가 까져가지고 피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파월이나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용의 상태는. 지금 다리가 깨졌는데. 지금 여기 긴축으로 여행 갈 데가 아니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이거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는 거냐. 네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용을 얘기를 할게요. 블랑사르 형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고용이 회복이 되면 인플레가 세게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될 거니까. 지금 빨리 긴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돈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용은 죄송하지만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임금 수준에 따라서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를 좀 보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임금을 적게 받으신 분은 10명 중에 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임금일수록 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란도 그렇고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수술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이 일자리를 잃은 다음에 2명은 일자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백신이 되면 이것도 이제 회복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회복 속도가 많이 느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림에 보시면 고임금 노동을 받는 분들은 여기 있고 이미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도 여기 2명이 일자리를 못 찾은 거죠. 10명 중에 2명.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신 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키오스크 써보니까 별로 필요 없더라. 제가 보니까 내가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는데 돌아다녀보니까 재택도 시켜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 거죠. 재택해서 분명히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쟤는 그럼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쟤를 다시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죠. 고용을 지금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맥퀸지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800명의 CEO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코로나 이전과 이유를 비교했을 때 AI 그리고 자동화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까? 조금 들었습니까? 85%가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85%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야 이거 코로나 경험해보니까 이거 지금 자동화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솔직히 사람이 할 일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게 맥퀸지 보고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되게 글씨가 많이 써 있어서 보시기에 좀 어려운데 그냥 색깔만 보시면 돼요. 검정색선이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은 섹터입니다. 아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작아서 아마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몇 개만 좀 불러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농업 관련된 거 아니면 그냥 오피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줄어들 것 같고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진들은 지금 고용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어떤 섹터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어떤 섹터에서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게요. 이거는 너무 그냥 얘입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A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집에 갔는데 코로나 됐다고 해서 호텔에 나가서 취업하려고 봤는데 자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고용의 마찰적인 고용 회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검정색 섹터에서 파란색 섹터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냐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코딩을 배워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컴퓨터 코딩하는 회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고용이 지금 저임금 노동자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게 마찰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다 어떻게 직업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다시 막 바꾸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가 부러지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든 떠받쳐야 된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맥퀸지 보고서의 결론에 보면 2030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정색 섹터에서 파란색 섹터로 일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분의 상위 8개 국가 중에서 1억 명이 일자리를 옮기셔야 된다는 거죠. 상위 8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G7, G8 국가들을 조사해보니까 한 1억 명 정도 일자리를 옮기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교육을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일자리를 바꾸냐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고용이 그냥 경제가 좋다고 해서 그냥 고용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그래서 1억 명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 비했을 때 이후에 20% 증가한 수치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미국은 돈을 긴축적으로 가는 건 절대 못할 거다. 긴축적으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판단이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 인플레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고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미국 경지는요.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GDP 나오라는 애틀랜타 연준에서 매일 추정하는 게 있거든요. 매주 추정하는 게 있거든요. 1분기 성장률 10% 나올 것 같아요. QOQ로 연율화된 거긴 하지만 그 정도로 좋은데도 긴축을 안 한다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뒤통수를 때리려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풀어서 돈 푼 게 예를 들어 백조를 풀었는데 백조가 전부 다 이 사람들 고용하는 데 쓰인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데만 쓰인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이분들이 생활비가 결국은 100만 원씩 들던 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자꾸도 이제 슬픈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슬프다 뭐 아휴 힘들다 어차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누가 더 힘들어지냐면 사실 이제 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이 더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바닥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쳐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럽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를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사실 이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클럽하우스가요? 네. 클럽하우스가 그냥 메타버스입니다. 무슨 의미? 메타버스라는 게 얼구은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점선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녹색 점이 이게 가입자 수입니다. 가입자 수를 보시면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2020년 4월부터 네. 그러네요. 옆으로 기다가 2020년 11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200만 명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200만 명까지 거의 제로 수준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글쎄요. 스타 마케팅을 좀 하셨나? 뭐 중간에 이제 앨런 머스크도 한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저는 이제 클럽하우스를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면서 클럽하우스가 가진 장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유튜브는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고 지금 생방송이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의 유튜브들은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양식회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네. 클럽하우스는 자연산회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는지를 엿들을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제가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몇 번 이렇게 방송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분이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나도 뭐 얘기하고 막 이런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나타나셨냐면 어 나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누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마존은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기획된 게 아니고 그냥 생 그냥 아주 그냥 의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또 나오냐면 싱가포르에서 소프트뱅크에 다니시는 투자하시는 분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자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이게 이커머스 시장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기획된 게 아니에요. 완전 의외성인 거죠. 유튜브랑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튜브는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3프로 TV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3프로 TV와 비슷한 유튜브만 계속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겠죠. AI를 통해서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봐 이거. 이것도 봐 이것도 봐. 다 비슷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거 3프로 TV만 보는 게 아니고 이호석의 아카데미도 보면 좋겠네. 저도 이제 유튜브 있으니까. 최근 6만 돌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추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클럽하우스가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클럽하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명을 딱 돌파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였냐면 1조 원이었습니다. 1조 투자를 받았어요. 1조 가치를 평가받고 200만 명 됐을 때 근데 지금은 가입자 수가 제가 추정컨대 한 거의 천만 명 가까이 됐을걸요. 충분히 이런 속도였다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충 그냥 2 곱하기 1 곱하기 2 3 하면 한 3조 5조 이 정도 되겠네요. 기업 가치가 근데 직원 수가 몇 명일까요? 클럽하우스에 60여 명 60여 명 되게 너무 낮게 잡으셨는데 좀 너무 낮게 잡았네? 네. 10명입니다. 아 진짜요? 네. 3조 5조 가치평가를 받는 회사가 근데 앞으로 엄청 더 커질 것 같은데 더 커지겠죠. 10명으로 이게 돼요? 10명입니다. 10명. 개발자 3명. 하긴 앱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힘든 앱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서버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냥 돈 내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말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우리의 성장은 성장은 고용이 없는 성장이에요. 그렇죠. 인플레가 나오나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서머스 형님하고 이제 블랑사르 교수님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는 성장이 되면 막 그 공장을 지어요. 네. 막 뭐 굴뚝산업 이런 공장을 짓죠.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런 구조가 됐는데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클로바스 포함해서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필요가 별로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많이 성장이 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모습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 만약에 경제까지 안 좋아지면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려고 하던 CEO들이 경제까지 안 좋아지면 이거는 뭐 더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 미안한데 집에 가 미안한데 집에 가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라도 지금 좋게 떠받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또 지난번처럼 또 암담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인데 일단 그러면 저희가 클럽하우스 이야기까지 좀 들으면서 성장이지만 고용없는 성장 이 상황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을지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이효석 팀장님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누팍트라 맥주 샴푸 마누팍트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싱싱한 회가 땡기십니까?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고래 마켓 킹크랩도 드시고 싶으세요? 연안부두 고래 마켓 신선한 초밥도 끌리신다구요? 연안부두 고래 마켓 주식 투자하느라 머리 아프시죠? 인천 연안부두 고래 마켓 가셔서 신선한 수산물 한번 맛보시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거 어떨까요? 새 신발 신고 와도 더러워질 걱정 없는 깔끔한 수산시장 주차 걱정 전혀 없는 초대형 수산시장 인천 연안부두 고래 마켓 연안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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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얼마 전가 본 고래 마켓은 많은 분들이 고용이 돼 있으시더라구요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 업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일단 우리 이호석 팀장님 SK증권의 이호석 팀장님과 함께 대결로 살펴보는 지금 금융상황들 쭉 보고 있는데 일단 고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은 아무리 봐도 어떻게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구요 고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용이 돼야 인플레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인플레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해줘야지 인플레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제가 무슨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냐면 PPI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PI?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앞서서도 말씀해주신 거 유가 오르죠 그리고 구리 가격 오르죠 그다음에 목재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반도체 가격도 엄청 다 오르잖아요 다 올라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짜장면 집이라고 비유해보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기업이 여기 있는데 PPI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밀가루 가격이에요 밀가루 가격 여기는 이제 짜장면 가게인 거죠 짜장면 가게 짜장면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요 짜장면 짜장면 가게인데 그러면 이제 짜장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CPI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그러니까 PPI에서 여기로 넘어와야 돼요 그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반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드는 제품 PC PC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짜장면도 밀가루 가격이 올리는데 짜장면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테슬라 얘기를 좀 할 건데 테슬라 네 짜장면 집이에요 제가 이제 짜장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 계속 올라요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옆에 우리 옆집에 진짜 엄청나게 큰 짜장면 집이 있어요 사람이 진짜 많이 가고 정말 맛도 있어 솔직히 내가 봐도 내가 만든 짜장면보다 저 집 짜장면이 더 맛있어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저 짜장면 집에서 8,000원 하던 짜장면을 갖다가요 5,000원으로 깎아버렸어요 가격도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와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요 얼마 전에 모델아의 가격을 30% 인하했잖아요 우리나라면 인하는 거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인하한 거 아니에요? 뭐 중국에서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3년에 전기차를 만들 건데 그 전기차의 가격은 2만 5,000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럼 아반떼보다도 싼 건데 지금 2만 5,000불짜리 전기차 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맛있는 짜장면 집에서 저거를 가격을 5,000원으로 내렸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든지 아니면 5,000원보다 싸게 만들든지 포기하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짜장면으로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물건 가격 올라가야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로 전가 못 시키는 회사들은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롱 빅스 하자 그래서 큰 거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큰 거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사시는 게 맞고 빅스가 우리 이호석 팀장님이 또 제안하신 아주 혁명적인 혁명적인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B가 바이오 B가 배터리고 아 배터리 D가 그린이고요 S가 세미컨덕터입니다 반도체 저희는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 같은 애들이라고 분류가 되죠 약간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성과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올해 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건 네이버랑 카카오예요 성장주인데 근데 나스닥 뭐 이런 데서는 약간 성장주들 좀 빅테크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빠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클럽하우스처럼 이렇게 익스포네셜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분류를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성장주가 좋아요 가치주가 좋아요 글쎄요 다 좋은 거 같은데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 큰 애들이 좋은 거 같은데요 큰 애들이 대형주가 대형주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점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애들이 앞으로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ESG와 관련돼서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ESG도 성장주 대형주를 사야 되는 논리입니다 ESG요 ESG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ESG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ESG 이건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구조조정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의 수단? 네 ESG로 이제 구조조정 할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괜찮은 회사들로 구조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너 사업 잘 안되는 것 같더라 근데 너 금리도 못 내더라 이자도 못 내더라 야 너 그만해 이제 디폴트 그만 됐어 고생했고 이제 집에 가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금리로 구조조정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로 구조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자는 내니까 이자는 내니까 근데 그분들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고용도 해주잖아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자도 내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성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비처럼 계속 있어서 좀비기업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기업을 그만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이 너 ESG 너 못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앞으로 너 계속 사업하면 내가 보니까 너 환경 오염시켜가지고 지구를 망하게 할 것 같아 그만해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세게 얘기하면 세게 얘기하면 야 ESG가 뭔데 나한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시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하나 봤는데 유럽중앙은행이요? 네 유럽중앙은행 가서 홈페이지에 논문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해요 환경 때문에 이시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QE를 하는데요 QE QE는 아시죠? 네 양쪽으로 돈 찍어서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냥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돈 찍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 국채 사는 거고 회사 사는 거는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고 근데 여기다 뭘 붙이냐면 이제 그린 QE를 붙이는 거죠 그린 QE를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논문의 주제였어요 그린 QE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린 QE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에만 돈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시비가 보기에 이 회사는 지구를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회사니까 돈을 내가 찍어서 그냥 줄게 이런 거죠 지들이 망친지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정영진 씨처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거 그린을 받지 못한 회사는 돈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 공짜로 돈을 못 받아요 구조조정 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또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이제 이걸 그린 QE를 당장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 ESG를 통해서 이런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ESG를 할 수 있는 회사들 근데 그 회사들은 또 대형주의들이에요 큰 회사들이에요 큰 회사들 하긴 그렇죠 ESG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ESG 한다고 지금 하면 사람들이 와서 펩시가 ESG를 잘할까요 코카콜라가 잘할까요 코카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일반인 그렇지 않아요 펩시가 훨씬 잘하거든요 펩시는 ESG에 많이 목숨 걸어가지고 야 너 기름 쓰면 저기 지구가 오염되니까 너 출장도 가지 마 이런 식으로까지 ESG를 엄청 신경 많이 쓰는 펩시가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펩시 많이 사먹자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북극곱은 맨날 코카콜라 먹던데 그러니까 ESG를 잘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매출이 늘어난 거 아니면 뭐가 좋아지는 그럼 비용이 좀 세이브되나 아니죠 ESG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훨씬 그럼 이익이 늘어나나요 이익이 안 늘어나죠 ESG를 잘하는 회사는 그럼 뭐가 늘어나냐면 이거죠 이거 돈을 싸게 빌리는 거예요 돈을 맘대로 싸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COE 포스트 오브 에포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COD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COD는 뭐냐면 빌리는 돈 빌리는 이자 이자가 요구하는 애들만 엄청나게 낮아질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진짜로 지금이요? 네 ESG 관련된 채권에 돈이 막 몰려요 엄청 그런 흠이 나타날 거다 앞으로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큰 회사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파월이 지금부터는 파월이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파월이 저희가 연휴 끝나고 나서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한번 또 얘기해서 한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월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한 합의 자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범사회적인 합의예요 범사회적인 합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서머스랑 블랑차르가 인플레 얘기하는데 인플레 얘기하면서 나한테 자꾸 긴축하라고 하는데 그거 알아 나 우리 저기 연준에 저기 그 이코노미스트 한 천명도 넘게 있어 나도 다 알아 계산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나 이 긴축 못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버블이 오거나 인플레가 오면 힘들다는 거 알지 내가 그거 모르겠니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범사회적으로 합의를 좀 해주자 협조 좀 해주자 우리 좀 봐줘 왜 고용 때문에 고용이 힘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미안한데 안다니까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나도 인플레 온다고 했잖아 근데 간다니까 그냥 그 얘기인 거죠 범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요? 네 이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올해에 올라요 내년에도 올라요 그리고 내후년에도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빨리 사야지 물건을 짜장면 가격이 올해 만 원인데 내년에 만 천 원 내년 내후년에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사야죠 빨리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수요가 막 생겨가지고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스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올해만 인플레가 아니고 내년에도 인플레 내후년에도 인플레라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처럼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이나믹스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연준의 파울은 이거 없다는 거죠 지금 단호 아 없다는 거죠 없어요 이거 이거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침 얘기예요 촬영용 반도체 침 난리잖아 없어서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내년에도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올라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올해면 끝날 것 같아 올해 연말 물론 이게 해소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연말 봅니다 저는 해소되겠죠 돼요 이것보다 더 심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뭐였죠 마스크 마스크 없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무슨 뭐 호주 유럽에서 지금 비행기로 공수를 하네 원해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은요 아유 지금 남아도라 큰일 났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스랑 블랑샤르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아 물론 걱정돼 그러나 이번에만 잘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만 잘 참으면 올해 아마 6월달까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숫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파월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범사회적인 합의를 해라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는 없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습니다 월드워2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전쟁 나갔다가 돌아와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할 때 우리 미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거 기억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하신 거죠 2차 세계대전 갔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얘기를 꺼내면서까지 실제로 야 지금 우리는 지금 세게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경제 지금 엄청 좋아요 근데 부양은 안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사셔야 돼요 지금요? 네 미국 주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래도 부양은 안 멈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를 사셔야 되고 배터리 사셔야 되고 그런 걸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회사는 별로 의미 없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관계없죠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로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그 인플레이션 아까 없는 게 이른바 상품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 같은데 자산 인플레이션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래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벌어지는데 계속 벌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사실은 언제부터 벌어졌니 그러면 한참 됐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묶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묶고 가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을 못하고 가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돈 안 풀 수는 없으니까 비록 돈 푸는데 부작용이 이렇게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앞에 가는 인플레 아들이랑 인플레가 앞에 가서 또 이번 다음 달에 아빠 빨리 와 그러겠죠 아빠 빨리 와 아빠는 잘 보이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 옆에서 다 그러겠죠 옆에서 사람들이 저기 첫째 아들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놔두는 거야? 저러다가 도망가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파월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고용이 슬슬슬 들어갔는데 첫째에 따라서 언제 긴축까지 가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월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서 우리 금리도 올리고 이러면서 옛날에 보면 양털깎기도 하고 그러던데 버블 온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파월,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나왔나요? 보시면 빨간색 그림이 있죠 연준 총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총자산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몇 조까지 늘어났는지 7.6조까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 2, 3월부터 확 늘어난 것 같네요 4조에서 7.6조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내리시면 파란색이 나오는데 파란색은 뭐냐면 물가채라는 거예요 물가채? 네 연준이 물가채도 사고 있어요 네 많이 물가채는 뭐예요?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연준이 자산보다 그러니까 물가채라는 게 뭐예요? 물가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해 주십니까? 2008년까지 연준이 생긴 게 1994년이고요 94년부터 100년 사이에 1조 달러가 늘었다고 얘기했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3조 달러가 늘어서 이게 4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줄다가 한 방에 늘어서 이게 지금 7.6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자산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더 빨라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늘어나는 과정에서 물가채를 더 빠른 속도로 샀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채를 물가채가 뭐냐면 이 물가채 가격은 언제 올라가냐면요 인플레가 오면 올라갑니다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물가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인데 야 인플레가 온대 그러면 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인플레만큼 그러니까 물가채의 인기는 언제 생기냐면 야 인플레 온대 이러면 올라가는 거죠 왔대도 아니고 온대 주는 거예요? 응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 이 물가채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채는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격을 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격이 물가채 가격이 코로나 터지고 떨어졌을 것 같은데 급락했죠 급락 급락했어요 급락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디플레 와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떠받치기 시작한 거죠 물가채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산 거예요? 네 연준이 근데 물가채를 야 인플레 오면 내가 돈 벌어야지라고 살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디플레만 걱정하니까 디플레 아니고 인플레라니까? 라고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가 만약에 연준이 걱정이 된다 인플레가 그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오히려 팔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더 이상 야 이들 너무 올라왔다 이거 안 되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더 빠른 속도로 지금도 여전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재미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축구 경기장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겁니다 축구 경기장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인플레가 있고 디플레가 있어요 둘이 경기를 하는데 연준이 심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인플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1970년대에는 인플레가 한 10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디플레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에서 막 금리 올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인플레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인플레 편이 아니고 디플레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인플레가 이기는 상황인 거예요 1970년대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월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이때는 있었던 거예요 막 유가가 계속 올라요 원유 파동해가지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해가지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점 떨어져가지고 2019년 20년 코로나 직전까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영대 디플레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영대 3 요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까 이 서머스랑 블랑사르 같은 분도 야 이거 지금 디플레 너무 심하니까 돈을 더 쓰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2021년에는 2020년에는 이게 이게 3대 0이 아니고 이게 디플레이션이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게 10대 0이 되는 겁니다 10대 0 디플레이션 엄청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보기에 어떻게 돼 아니 얘 인플레이를 살려야 돼 이거 어떻게든 사람들이 디플레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일본처럼 돼 안 돼 큰일 나 이거 살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물가채도 사고 뭐 또 사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1, 2 이렇게 기대감들이 1, 2 뭐 이 정도 됐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이게 2점이 아니고 10점을 넘어가지고 인플레이가 막 올 것 같아서 10대 0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다 네 라고 하면 연준이 물가채를 살 수 있겠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준이 물가채를 사고 있다는 거는 연준의 생각은 여전히 2대 10 정도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의 압력이 더 크다는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디플레이 압력이 크다니까요 그리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결 구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했었냐면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공매도 공매도 하셔가지고 빅숏 영화 빅숏에 나오신 분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자산시장 급락 온다 그리고 내가 자산시장이 급락할 건데 먼저서 말씀드릴게요 그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니네 내 말 안 듣고 서프라임 모기질 당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딱 얘기하는데 진짜 자산시장 급락 올 거야 알아서 해 이렇게 언제 그 얘기했어요? 한 2주 됐나요? 아 그래요? 경고를 했죠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조용히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버리한테 형님 저기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숏을 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연준하고 싸우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은 지금 이미 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 할 건데 받칠 건데 아니 서머스가 뭐라고 하든 블랑샤르가 뭐라고 하든 난 계속 이렇게 할 건데 할 테면 해봐 한번 숏 한번 해봐 이렇게 이런 거죠 자산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들기도 하고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익숙해지는 구간이라고 봐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사람들 이거 뭐지? 이러다가 진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안 멈춘다 연준은 계속 간다 그러면 자산시장이 빠질 때마다 아마 이 받쳐주는 힘이 되게 셀 거다 근데 이제 급락할 수도 있죠 수가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일시적일 거라고 봐요 연준은 항상 출동할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싸움을 할 때 보면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아 최고수죠 최고수 무림의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렇게 하면 다 이기는 사람 그렇죠 한 번 하면 뭐야 뭐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이 작년에 안 싸우고 이긴 적이 있어요 작년에요? 응 작년에 이건 뭐 제 생일이 3월 22일인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이제쯤 하시면 어떤 2주에 생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생일날 뭘 했냐면 연준이 회사체를 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회사체를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됐어요 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연준이 회사체를 샀나요? 거의 안 샀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안 샀습니다 말만 하고? 말만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연준이 금리도 제로로 낮췄는데 이게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할 게 왜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말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말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겁니다 지금 마치 쟁가에서 이걸 빼다가 딱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이거 뺐는데 이게 흔들려 넘어진다 이거 그럼 다시 넣는 거죠 안 빼고 그리고 다른 거 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잘 버티네? 그럼 이제 놔두는 거고 오 이거 넘어질 것 같다 그럼 이제 나서는 거죠 연준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YCC니 이런 얘기하는데 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뭐 마이클 워리가 이제 자산가격 급락해요 막 이러면은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잠깐만 내가 아까 어디 있더라 이게 그 YCC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럼 또 미친 듯이 또다 아 여기 있네 이거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는 거죠 아 이미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한다고 안 해요 한다고 안 하고 아 있었네 아 나 이거 다 검토 다 해놨었는데 아 할까? 이 말만 하면 금리가 이제 안정화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연준이 대단하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힘이 그만큼 센 거예요 말만 해도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연준은 누구 컨트롤은 전혀 안 맞습니까? 뭐 미정부라든지 어 연준의 주인이 있는데 연준의 주인은 연준도 주주가 있어요 연준 저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연준도 돈도 벌고 순이익도 있고 배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준이 꽤 돈 많이 벌어요 어 비상장 주식 주식은 아니고 근데 이제 주인은 이제 미국의 그 은행들입니다 아 은행들이 주주예요? 네 은행들이 뭐 뉴욕 연준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주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도 받고 이자도 이자도 내죠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는데 부양도 계속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부양을 계속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 그 굉장히 고평가 받는 주식들이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항상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 아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이 말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아주 무서운 말이다 그래도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큰 코 다친다 그러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This time is different 그러면은 틀렸으니까 저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로 바꿔야 될까요 This time is same으로 바꿔야 될까요 이번에도 똑같다 약간 다르다로 바꿀까요 아니죠 이게 This time is same이 아니고 Every time is different가 맞죠 이번에만 다른 게 아니고 매번 다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하우스 말씀도 들었고 고용도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이 과거랑 똑같나요 달라요 이미 이미 다른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투자 환경은 많이 바뀌었고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매번 바뀌는 환경들에 매번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심을 가진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같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함께 하실 거죠 네 이효석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이효석 아카데미 통해서도 많은 분들한테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효석 아카데미도 잘 되시길 저희가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날을 또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